오늘 할 게임 바로 스타러시안 더 디바인 포석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키를 타. 첫 번째로 되어 있는 걸로 그냥 가도록 할게요 엘레나? 루지? 우주가 그만큼 멸케 보였던 것이 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인간은... 광활한 인야마다 서서히 쫓겨나거라 한다 맞지? 지금도 이제 우주선 쏘고 난리가 났지 아주? 왜 이미 여기 있는 우주선으로 막 돌아다니고 있네? 아... 맛있군말 아 얘가 엘레나구나 별들이 소란스럽다고? 인간의 그런 감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방침은 동물이지 그래도 한번 의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진짜 어린아이 믿어주지 마른다 어? 분명 저런 말 하면은 어? 플래그 세웠다 아 플래그 뭐야 저거? 전투함? 아스토리아 은하... 은하 양반은 전투 중이야? 아스토리아 왜 갑자기 여기 오는 걸까? 어? 쏜다 레이저퍼 쏜다 야야야 도망가야 돼 어? 회피할 수 없다고? 망했어 메이저 뚫을 거 같는데? 야야야야야 와 뭐야 그냥 아무 말 없이 계속 쏜다 도망쳐 양성자 오래? 하나하나 망했어요 헤이즈 캐논이 접근합니다 워씨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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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그런 말만 안했어도 3차 사격 장전 죽일라고 작정했어? 일어나 다 죽어 제발 그만해 공격을 멈췄다고? 그나마 다행중 다행이네 쟨 또 다쳤구나 쟨 또 다쳤구나 쟨 빨리 도망쳐야 돼 그래도 좀 마음은 착하네 어떻게든 되겠지 뭐 까봅시다 와씨 문 안 열린다 와씨 문 안 열린다 뭐야 왔어? 오 아스트리아가 또 다시 이쪽을 조절한다고? 뭐하는거야? 그냥 태웠네? 뭐야 지금 쟨는 어떻게해? 터졌 안돼 안돼 죽었나 진짜? 폭발했는데 저거 못살아남겠는데? 시간이 안돼 시간이 컴퓨터. 모든 도로에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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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 뭐야 아까 말했던 그거다 이게 설마 유언이 있을 줄이야 만나자마자 바로 사망이네 어 간다 이제 이게 행성? 그만 그만 찡을찡을 때에 살아남아야겠어 범위 내에서 포드 확인 엘레나도 점점 무서울거야 이건 좀 무서웠다 미개 행성이라 사람이 아무도 개발 안 한 거 있지? 오 이제 들어간다 타는 거 아니지 설마 어 뭐야 오 야야야야야야야 다 떨어진다 히터우션 다 디바인 퍼스 입니다 오늘 할 게임이죠? 드디어 오프닝이 끝났습니다 오프닝 8분 음 음 만약 책 1개를 쫓겨나갈 때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 승무원 생존에 적합한 환경임을 확인했다 긴급 대빛의 구조 요청 시킨스를 시작합니다 일단 살아남아야겠죠? 일단 살아남아야겠죠? 와 역시 우주 돌아다녀서 그런가? 우주가 확실히 예쁘긴 예쁘다 오케이 아이콘 표시되고 별 기능은 없고 음 운동하는 건가? 스트레칭? 텀재 가능한 승무원 탈출 포도는 없습니다 그니까 홍성화관시에 받은 펄스티 형태의 강력한 정답파 때문에 호드의 기능이 정지했다고? 사망했겠지? 나쁜 예감이? 뒤에서 뭐가 온다 뒤에서 뭐가 온다 오씨 뭐야 두꺼비야? 뭐에요 갑자기 뭐야? 오 오 오 나이스 오 도와준다 다섯 마 ni 집사 싸워봅시다. 오케 컷! 너무 쉽죠? 고마워. 도와줘서. 내가 뛰어내만큼 정체물 물건 타고 나타난 너같은 녀석을 쉽게 놔줄 순 없어. 뭐지? 어? 공격해서 쟤애들? 왜이렇게 놀라해? 말좀 해! 레이먼! 어디있어? 이것이 바로 기술이란거다. 오케. 긴장해졌다. 공재님. 공재님. 당신과 좋은 관계를 쌓고싶어. 오케 드디어 말이 통했다. 인토뉴요? 저는 레이먼. 레이. 괜찮나요? 살아있지 당연히 내가 죽겠냐고. 응. 괜찮나요? 응. 어. 도와줘. 안전보장하겠다고? 근데 여기는 다 철로 만든 걸 쓰고 있네. 진정하세요 좀. 그니까. 내가 못보던 것을 내렸으니 말이지. 되게 궁금해한다. 왜? 에이. 이다스에서 사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 치는거 없다는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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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 arab 제들이rants vont. 방관 north. 에이. 울팅냄 unterstüt. 에이. ап! 배아. 외국달의 분. 인나. 점심. 무기를 내리도록 해. 아 계속 무기 들고 있었구나지. 언제든 날 죽일 수 있었네. 이상했던 반응. 오케이. 도와준다 이제. 이제 좀 말 좀 풀었다. 자 들어왔고 메뉴. 보도록 할게요. 여러가지 상태가 있고. 여기는 아이템들이 있네. 컬렉션. 여기는 설정 시스템이고. 이게 훨씬 더 쎄다. 이게 훨씬 더 쎄네. 바꿔주고. 무기. 지금 안 쓰고 있잖아.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확실히 좋구만. 이렇게 해줄게. 오. 이게 바로 힘. 이건 악세서리이고 올려주는거. 얘 하나. 돌아가지구. 아 이거 내꺼잖아. 주고. 자 내꺼 이렇게 해주고.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C로 피할 수가 있고. WS를 통해 원암 방향으로 해피할 수 있고. 해피 액션은 무적상태고. 어 AP가 자동 회복되지 않는다. 아 AP가 자동 회복되지 않는다. 가보자 이거. 아 먹을 수가 있네. 1, 3으로 조작 캐릭을 바꿀 수 있다고 하네. 달려 보자고. 달려 보자고. 이렇게 타겟을 고정할 수 있고. Q이나 해가지고 바꿀 수 있다. 아. 아 아아 아 아. 스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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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가라. 됐다. 됐다 이렇게 해서 레벨이 올라가고 레벨로 뭐 여러가지 열수가 있다고 하네요 쉴 수 있어 좀 쉬었다 갈까 한번 해보고 싶은게 있는데 헷갈려서 그렇거든 자 오늘은 이렇게 스타워시안 해봤고 재미있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넣으세요 그럼 이만 안뇽 바이바이